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집에 처음 가니까 내가 선물할 거예요. 무슨 케이크 좋아해요? 침묵 취향 같은 거 침묵 취향?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 친구가 우리 같이 있을 때 엄청 오레오 같은 거 먹어요. 그! 오레오 먹을까요? 큰 거? 저거? 이거 어때요? 바닐라 슈크림 바닐라 슈크림 바닐라 슈크림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먹을까요? 친구는 보통 뭐 하세요? 지금 버블티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네. 버블 밀크티 그러면? 어. 버블 밀크티 좋아해요. 주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카라멜 마키아토 따뜻한 거 한 잔이랑 카라멜 마키아토 따뜻한 거요? 네. 사이즈랑 원두 선택 가능하세요? 그러면 진한 거로 드세요. 사이즈가 레귤러랑 라지인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어. 다 큰 걸로 주세요. 네. 그거랑 버블 밀크티 한 잔 아이스 버블 밀크티 말씀하세요? 아. 네. 아이스. 라지로 드릴까요? 네. 그리고 블루베리 요거트 드링크 큰 거요. 블루베리 요거트 드링크 레귤러 라지 맥주 사이즈 라지로 드세요. 네. 그리고 그 저거 오레오 피스 하나 아이스 박스 말씀하세요? 아. 네네네네. 그거랑 슈크림 한 피스. 다닐라 슈크림. 네네네. 포크 몇 개 챙겨드릴까요? 셋. 드시고 가세요? 아. 포장해주세요. 다 포장하시는 거네요? 케이크는 같이 포장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음료 캐리어에 담아드릴까요? 3만 400원 결제할게요. 카드를 투입해 주십시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제거해 주십시오. 고마워. 아. 네 번째 일정.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주기. 어. 딱 세 개다. 응. 생각했나? 짠. 짠. 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어. 이거 꺼내도 돼요? 응. 이게 다 먹지emplo? 응? 나는 못 했는데 뱅어? 아.. 곱창업,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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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엔진, 엔진, 엔진 요리는 최고예요 오, 진짜, 정말. 참. 아이가 좋아. 난 홀리스 내 좋아하는 카페는 홀리스 홀리스는 안 온라인 홀리스는 안 온라인 근데 대가루민족 아... 이게 뭐예요? 아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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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거짓말하지 아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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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쉬 아이쉬 사실은 이거 다 먹고 하고싶었는데 지금 커피 마시고 있어서 음 뭐? 세상에? 커피 먹으러 왔어? 뭐하는거야? 그가 선물? 그가 선물? 나요 베리시랑 오류 이름 뭐였어? Margaret Like the cookie? Oh Margaret Yeah, it's literally my name 아 이거요? 네 열어봐요 카메라 앞에 먹는거에요? 아 근데 두개니까 랜덤으로 골라요 Okay So there's two all in here And we gotta randomly pick one Well? Well 골라요 여기서 누가 누구꺼 I think this one you want this one? Sure Okay Okay Oh yeah I'm curiou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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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are you curious? You bought them Because it's different Because it's different It's different It's different But the color is different Oh okay The color is different The color is different I like it Oh Mine is yellow Oh! I only have one cup in my house So this is great Yeah, I have one cup It's really good So like So like Oh Wow It's so cute Do you like it? Yeah Yeah It's beautiful I love how thick the handle is It's not gonna break You know? Yeah Oh it's a nice texture It's really nice It's really nice Oh Oh Okay She says We should wash them real fast So we can use them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Wow 다섯 번째 일정 남포동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부산 하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남포역으로 가서 다른 친구 에런 씨를 만날 거예요 남포동 거리를 걷다가 우리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반짝이는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를 즐기기 위해 나와 있어요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빛 축제와 함께 길거리 음식들도 먹을 수 있어요 더 다양한 먹거리를 찾는다면 여기에서 부평 깡통시장까지 걸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근처 이자카야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끼리 만나면 필스콧 인생 넷컷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부산에서의 첫날 밤 정말 알찬 하루였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이 있으니 서둘러 집에 가봅시다 집에서 자기 전에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동안 베리씨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게 됐어요 외국 사람으로서의 한국 생활이나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왜 한국에 오기로 결정을 했는지 다른 나라 아니고 왜 한국이었는지 제가 원래 언어학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언어학 공부하면 그냥 언어를 두 개에서 얘기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언어 중에 한국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졸업했을 때 그냥 아는 언어 쓰는 나라만 가고 싶었어요 익숙한? 응 그래서 제가 그 나라 언어를 잘 알면 조금 알면 좋은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돼요 그냥 한국을 선택했어요 사실은 한국에서 일하는 원어민 선생님이나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어를 막 열심히 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필수는 아니니까 왜냐면 영어를 가르치고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더 많이 향상됐고 뭔가 달라요 한국어를 잘하니까 그냥 자신감도 생겼어요 제가 다르고 병원을 가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은행 사실은 은행 그래도 지금 많이 좀 무서워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굉장히 자신감인 거 같아요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문화는 어때요? 문화는? 문화는 다르죠 많이 불편해요? 지금 뉘앙스가 너무 많아요 엄청 작은 뉘앙스는 그래서 그런 것도 눈치 같은 거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진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 내가 뭐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이 너무 엄청 많이 생겨요 미국이랑은 뭐가 달라요? 그냥 미국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니까 내 눈치가 달라요 나이가 욕이 나이가 엄청 중요하고 그냥 포지션 위치 나이가 있고 그리고 나보다 너무 높은 사람인가 그리고 보장이나 그래서 가끔 실수가 쉽게 실수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 미안해요 그냥 사과만 몰랐어요 사과만 그냥 사과 계속해요 영어를 쓰는 원어민이지만 영어도 제대로 공부를 했고 가르치기 위해서 스페인어도 사실 수준급이고 한국어도 솔직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너무 고마워요 근데 진짜 그 비결이 진짜 뭐예요? 그냥 번역하면 안 돼요 원하는 말을 예를 들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한국어로 받았어요 원하는 대답은 영어로 생각하면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기로 하면 망해요 근데 사실 그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내가 아는 단어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 구조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문법도 모르고 그런 거 조금 조급 레벨이 있으면 조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아는 단어 중에 원하는 단어는 가장 가까운 아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그럼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베리씨가 한국 중에 뭐가 가장 한국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됐어요 그 단어 카드를 만들기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그냥 계속 세론탄으로 배울 수 있는데 근데 연습 안 하면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습해야 돼요 까먹지 않도록 하는 거 맞아요 그거 근데 말해야 돼요 응 맞아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진력인 것 같아요 말하기 말하는 거 그냥 말하는 거 그냥 읽기도 중요하지만 쓰기도 중요하지만 그냥 말을 하면 못하면 배운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언어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스페인어도 배워봤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 거 같아요? 학습자로서 잘 들여야 돼요 듣는 거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 많은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질수하면 나연씨 꽂힐 거예요 저한테 궁금한 건 없어요?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궁금한데 제가 궁금한데 제가 궁금한데 진짜 궁금한데 응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저는 진심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아쉬울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를 배울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얼마나 빨리 그 언어를 습득하느냐가 아니라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첫 번째 그 언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 두 번째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물론 적극적으로 말하고 공부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시도해서 나와 맞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 노하우도 많지만 그것도 내가 재미있고 좋아해야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해제는 최대한 장점 특차별화 뭔가 다른데 YG가 진 거 같아요 아 편하게 그리고 저랑 너무 빠르게 빠르게 얘기하죠 저도 너무 많이 아 에 그리고 날씨가 진짜 잘 들어 궁금한 게 많고 질문도 많아요 하하하 모든 얘기 궁금한게 응 항상 즐거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니요? 베리씨, 제가 가장 기다리는 수업 중에 하나가 베리씨와의 시간이란 거 혹시 알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처럼 정말 편하고 즐겁게 대화하며 수업하고 있어요. 가끔은 엉뚱한 질문도 베리씨에게 던지기도 하는데 언제든지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항상 고마워요. 베리씨의 한국 생활과 한국어 공부 제가 언제나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I love you!